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지신혁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충돌이 정말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공멸 아니냐 다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말이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렇게 한동훈에게 호락호락 물러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피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지신혁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어디까지 가나요. 어제는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념식에 참석했다가 지지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실망이 지금 상당히 보수중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했던 여러 우리 당원들도 그럴 줄 몰랐다면서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저번에 63% 나왔다. 그거를 계속해서 자랑처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투표한다면 30%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동훈 골수주 지지층은 거의 이제 몇 명 빼놓고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자유우파 보수우파에게는 이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는 또 그렇게 배신으로 잃을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분명히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던 것은 전 민주당 때문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그때는 사실 나중에 그냥 숟가락 얹은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 보수 언론과 그리고 이 보수당의 배신자들이 벌인 행태입니다. 아니 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 민주당에서 먼저 주도했습니까? 걔들은 나중에 올라탄 겁니다. 물론 뒤로는 협잡을 하고 공모를 했겠지만 김무성과 유승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수 언론 조선일보도 사실은 TV조선 그자가 나가서 또 다른 신문을 차리고 김지인동이라고 하는 자 있죠. 이런 자들이 주동이 됐던 거고 이 자뿐이 아니라 보수 언론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똑같이 지금 윤석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 살려줄 테니 김건이를 벌여라 이런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조중동이 김건이를 벌여라고 한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즉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조중동은 김건이 의사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보수 언론들은 지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경력 갖고 있고 하여튼 등등등등의 이런 어떤 귀족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김건이 의사는 귀족주의에 안 맞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김건이 의사를 심지어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든가 내지는 그냥 아크로비스타로 내보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말이죠. 조선일보는 김건이 의사와의 이혼을 상당히 생각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김건이 의사와의 별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혼 성렬 대통령이 그거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 김건이 버리지 않으면 너도 없다 너도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그 논설을 보면 칼럼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논설 칼럼보다 더 확실하게 그 신문에 논조가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보면 완전히 칼럼에서는 김건이 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뭘로 악마로. 이게 야당이라든가 내지는 좌파 신문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걔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그런데 조중동이라든가 우파 신문 우파 방송까지도 지금 김건이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건이 의사를 버리고 택한 것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이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이를 버리고 한동훈을 택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이 부부 이거를 윤석열 한동훈 형제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가 조선일보 같은 데는 말이죠. 이준석을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이준석을 상당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준석이 이제 상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를 하면서 특히 이번에 명태균 때문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준석을 버리고 한동훈을 택해가지고서 윤석열이 한동훈과 같이 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이를 버리고 한동훈을 택하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하자는 대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김건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한동훈 하자는 대로 하라 이런 말인데 지금 그거는 윤석열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윤석열을 만든 사람이 김건이지 한동훈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황태자 노릇한 것이 한동훈이지 김건입니까. 아니 부부가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치 얘기라는 것도 완전히 빼놓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선거철에 말이죠. 김건이 여사가 이렇게 저렇게 선거를 위해서 사람들과 텔레그램을 하고 또 전화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한동훈은 뭐 했습니까. 한동훈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동훈은 아무것도 안 할 때 김건이 여사는 자기 손에 흙 묻힌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손에 흙 묻었다고 탓하는 겁니까. 도대체 조중동이라든가 이 보수 언론 정말 이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이것들 때문에 보수가 괴멸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보수가 괴멸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저 보수 언론 때문이에요. 그 보수 언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멸망한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그럼 누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습니까. 보수 언론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보수 언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 민중이 만드는 거야. 우리 국민이 만든 거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또 보수 유튜브들이 만든 겁니다. 거기서 조중동이 뭘 했습니까. 처음에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이게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 이 보수 언론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왜 갖고 나왔느냐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우리는 보수의 정체성상 북한인권재단을 포기하고 특별감찰관을 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특별감찰관을 갖고 나왔느냐 원래는 최상병을 갖고 나왔던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을 갖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너 항복하라. 김건희 버려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김건희 특검법은 직접 하기가 좀 껄끄럽고 김건희 특검법을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가 밀어붙이다가는 역풍 불 것 같고 그래서 살짝 비껴서 최상병 특검법으로 김건희를 압박하고 윤석열을 압박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최상병이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특별감찰관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왜 들고 나왔느냐 결국은 특별감찰 누구를 특별감찰한다는 거야. 김건희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조질려고 특별감찰관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한동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조중동의 책략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한동헌만의 생각이 아니라 조중동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표결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친윤은 약 30, 40명 된답니다. 찐친윤. 그리고 친한이 저번에 모였던 애들 2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중간 50명 정도는 관망파래요. 원래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이 108석 중에서 처음에는 50 내지 60명이 적어도 친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임기가 절반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친윤이었던 사람들이 설설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관망파로 돌아서고 친한으로 갔어요. 아시다시피 조경타 같은 놈도 갔잖아요. 배현진 다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친한이 20명 정도 되는데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게 한 20명 된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나 보수신문이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한 20석 정도 된대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러면 이 친한 20석하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움직일 수 있는 보수신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20석 하면 한 40석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친윤도 많아 봤자 30, 40석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친한하고 보수신문이 합치면 40석. 그럼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럼 지금 관망파 관망파 애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표결로 갈 경우에 특별감찰관 이게 한동훈이 승리하느냐 추경호가 승리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추경호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금 보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가 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 저 보수 언론들이 한 편인데 이것이 표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동훈은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겠다. 특별감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부되느냐 하면 바로 뒤에 조중동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시키고 그걸로 김건희 여사를 쳐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쳐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겠다.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좌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함께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야?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장단 빠져라. 추면 내가 추겠다. 지금부터 김건희 빠져라. 지금부터 왈추를 추든 지르박을 추든 내가 추겠다는 것이 바로 한동훈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다음 차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인데 김건희는 자기 정치 할 사람 아니잖아요.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운명 공동체고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무슨 정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까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 자꾸 윤석열을 까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부도 싸우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뭐라고 안 싸웁니까? 지금 완전히 갈라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표결로 가겠다.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과 조중동의 협작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한동훈, 이 조중동 이쪽에 그야말로 경도되지 마시고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고 자유오파 지킨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동합시다. 강시럽TV입니다. 강시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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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